다음 이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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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맞춰줄게 애쉬하나야? 이퀄 돌았어 어떡할건데? 이퀄 뿌린다?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여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섹시 블루 그 빈이죠 오케이 자 궁쿨간 지르게 해서 궁극기 그냥 거의 일반 스킬 마냥 십 몇초마다 한 번씩 갈기는게 이번 영상의 목적인데 아 그 바람룡이 안떠가지고 몇번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어 3트입니다 3트 사실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보면은 이제 마관심 사고 11랩 타이밍에 제가 말씀드렸던 밤수랑 그 우주추진력 2코어만 가서 궁극기를 약간 이제 한 3-40초 이내로 뿌리는걸 목표로 하는게 좋은데 이거는 뭐 약팔이죠 약팔이 지리기 한번 쿨감템만 가볼게요 자 이번 파게임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하는 큐구요 뭐 골플 정도 매치거든요 상대팀이 그래서 한번 조직의 약을 팔아보죠 자유랭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하는거기 때문에 도중 C...A...C 뭐야! 오우! 아이 뭐야 이걸! 아이고 키스하나! 잡아줘야겠다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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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뜨끈뜨끈 할꺼야아아! 희흐흐흐흐흐흐 굿! 음... 풀어버리죠? 그렇지 낫배드 먹어주고 어 잡아도 나이스 뭐 잡았으니까 일단은 600원 좋아 우주의 추진력 가시면 됨 원래 이제 솔랑에서 본격적으로 쓰고 싶으면 마관신 가시고 11렙 타이밍에 2코어 좀 뽑히면은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교전 유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 사바람으로 해서 어디까지 줄어드나 궁금한게 좀 커서 그래서 가는거고 그래서 지금 바텀텔리 일부러 잘 안타고 있죠 지금 몇초냐 39초 11렙 몇초야 36.6초 어 나왔다 하하하 빙지키는거 봐 야 집중한다 사바람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어 재밌겠는데 살짝 초딩식 도발해볼까 저희가 이길듯 크크크크루 삥뽕 초딩식 도발 도발 괜히 했어 아 이거 잡는다고 이제 이퀄 30초 아 뭐야 안맞네? 괜찮아 잡았어 이퀄 쿨 짧죠 이제? 이제 시작이에요 바람용 4개 매그면 얼마나 짧아질까? 여기까지만 용 나이스 쿨감 52% 궁 28초 일바람 이 쿨로 한번 싹 몰아내고 다 몰아낸 다음에 할까? 이거는 파딕스 없어서 무조건 우리꺼거든? 22초임 22초에요 변시 나오는구나 이제 4코어 16 찍고 지평선? 지평선 가면 되나 이제? 거의 우르프 같다고 그쵸? 다 완성된 21초 21초 재밌겠다 아 왜이렇게 설레냐? 이게 뭐라고 왜이렇게 설레지? 아 나 진짜 롤창인가봐 이거 왜이렇게 설레냐? 18초 이제부터 포킹할게요 궁지포킹 궁포킹 시작함 이제 17초 궁쿨 17.2초 가볼게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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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딜러들 보이면 그냥 선이 퀄 그냥 때려박을게요 그냥 이 퀄 깔아 그냥 노플 14초 14초 재밌다 재밌다 이제 애쉬 보이면 또 깔아야지 어 거기있구나 이 퀄 깔게요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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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맞추면 돼 아 너무 막날리진 말아야겠다 지평선 갈게요 이제 지평선이 그 사거리 750 밖에서 이 퀄 로 피해 입히면 지평선 묻거든요 지평선 가볼게요 바람용 먹자 천원 됐구나 뭐야 이건 까비 이게 궁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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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오니언 이제 포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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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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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사 무조건 먹어야 돼 그렇지 궁 14초 요초 같음 지평선 대신에 사실 쿨감템을 하나 더 사는게 맞지 않나 그게 더 궁을 자주 쓸 수 있잖아 뭐야 건방지기 가라 이거 나보리 한번 사보자 그러면 뭐해 나보리 사봐야겠다 궁쿨 몇초야? 궁쿨 몇초야? 12초 궁쿨 12초에요 자 잡아주고 아 뭐야 딜이 좀 약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보리 샀더니 딜 존나 약해 야 궁쿨 9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? 먹었거든요 아 일단 먹었어요 사용 게임 당연히 안 끝나고 와 궁쿨타임 9.88초 이퀄 이퀄 9초마다 깔 수 있네 이러면? 와 나 이게 되는구나 나보리 팔고 지평선 가자 이제 9초까지 가능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기는 템 갈게요 이제 그냥 지평선 하면 11초구나 나이스 맞아줄게 이퀄 나이스 다음 이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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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맞춰줄게 애쉬 하나야? 이퀄 돌았어 어떡할 건데 이퀄 뿌린다? 여기에 어떡할 건데 다음 이퀄은 뿌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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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이퀄 잡아야돼 아 아 아 1초 아 나보리 살걸 그냥 아 꿀타임 1초 개 아깝네 아 꿀타임 1초 존나 아깝네 지지 아 끝났네요 아 충분히 재밌었다 아 아 좋았다리 만족 재밌네 럼블 궁쿨 9.8초 가능하구나 랭크에서 쓸 일은 아마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거 오늘 해봤습니다 럼블 으아 궁쿨 9초를 뿌려버렸어 좀 쪽팔리네